퇴력 대신에 또 올라가야지. 뭘 왜 따라왔어? 힌트 있잖아요. 조그맣게 까맣게. 이거 설마 힌트인가? 아 이거 어택이네? 힌트 없어. 저거 어택이거든 아무나 먹으면 되겠다. 뭐 나왔어요? 이거 실행이에요? 저거 먹었는데 저거 먹었어. 무시 아이템 하고. 나도 와. 퀼털 좀 먹어야지. 아뇨. 고르고 있어요. 뭐예요? 또 이거 해야겠다. 저거 어딨어? 아 이거야? 어디가? 어? 이거 누가 먹어요? 아우. 무책은 없어. 제가 어마어마할게요. 아 여기에 상자 많네. 망 어딨어? 퀼털 어딨어? 아 와 이거 따라오지 말고 저기 열고 오라니까. 어디요? 아아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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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돌아가야겠다. 저희들이. 이렇지. 어? 어? 버스 어디 있었는데? 아 아 아 아 아 아. 아 아 아. 아 방금 전에 떨어졌는데. 아하하. 좀 뛰어가야 돼. 아아아 Ha. 그리고 다음 pod hairs 얘가 나오면. 그Miss Tu- 그거 있잖아. 얼음덩어리. agarb RI ее 지- 아, 좋아. 아, 좋아. 좋아. 히힛 호흡으로 도대체 어 빨간색 나왔다 와이거 한번 가야죠 와이거 뒤 빨간색 없지? 하나 더 일로 왔어 잠깐만요 일만 잡고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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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쟨갑다 아니 아니 근데 0번 잡고 아 이거 내 그거 뜻으로는 이거 탈로킹 되는 오브로드 있다고 들었는데 버스 아 이거 우리한테 좀 빨간다 빨간거 여태 있잖아 네 빨간거 여태 있잖아 그거먹어 최대한 그 바주카 있거든 그거먹어 노란색 바주카요? 어 저거 저거 아직 유지아이템이 없어요 유지 나도 있어 아 아 버스 어딨어 뭐야 뭐야 우리 나오는데 나왔나 위에 거 다 타고 가죠 뭐 이빌 어 여기선 또 신발 벗어 신발 벗겨내요 2개요 하나만 어 안 먹었다 먹어진다 이거 까요 누가 먹으면 돼요 아 아 아 아 아